우리 재수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나도 그냥 모른 척해. 근데 형님이 힘들지 않듯해?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거야. 이대찰, 사람 죽인 새끼같이 죽는다고 겁먹기를... 나 사람 안 죽여서 난 너같이 난리자가 아니야. 넌 네 키워준 부모도 있고 대야냐? 네 애미 똥귀저귀도 내가, 내가 사준 거야, 이 새끼야! 너 어떤 짓이야. 너 아직도 형사냐? 이다체력의 죄를 뒤집어 씌운 자갖고 나를 찾아올 거야. 여보세요? 박, 박건우스? 그 놈 만났어요. 길게 말할 시간 없어요. 내가 사진 먼저 보낼게요. 박은민이 누군지도 아냐? 진범. 이대찰 사건의 진짜 진범.